표준지 공시직과는요 표준지 공시직과 개별 공시직과가 나오는데 얘는 보통 하자 승계에서 한 번 정도 쟁점이 됩니다 사실 각론에 지금 유치는 시켜놓긴 했지만 각론 고유한 문제는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직과의 법적 승리를 뭘로 볼 거냐 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려요 견해 다투면 있지만 물적일반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지 공시직과는 국민의 권리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직과는 여러분이 실무에 들어가보면 보상금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따라서 국민의 권리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